잘생겼다. 보기 좋다. 정말 잘생겼어. 잘생겼어. 제가 부르면 한번 돌아봐줄 수 있나요? 민규야예요. 민규 씨. 네. 잘생겼어. CF다 진짜. 대답이 되게. 옆모습까지 또 보여줘. 좌우측으로. 나는 다 된다. 사실 응급모습까지. 로제파스타 꾸덕하규가. 조금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건 무조건 맛있지. 로제파스타 꾸덕하규와 함께 할 가수는? 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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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제 연결해요. 키가 좋아하는 그분. 키의 플레이리스트에 사는 감성 밴드. 데이식스? 데이식스. 데이식스. 너 알지? 많이 좋아하는데? 도데리도 좋아요. 데이식스 노래 되게 잘합니다. 키도 엄청 좋아합니다. 키도 엄청 좋아하죠. 이제 가는구나. 가는 거예요. 데이식스 뜹니다. 드디어 간다. 데이식스와 함께 할 오늘 노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발매한 디지털 싱글 앨범. 디지털 싱글? 모르겠어. 댄스 댄스입니다. 댄스 댄스. 댄스 댄스.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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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댄스 댄스. 난 유래리 잘 몰라. 유래리 댄스 알아요. 지금 뭐해? 나를 볼래? 유래리. 야 이런 날이 오는구나. 승진이다 승진이다 승진이다. 승진이 눈앞에 있다. 쌈 싸먹을 거잖아. 심지어 디지털 싱글인데 이 노래를 알아요. 알죠 알죠. 굉장히 많이 들었어가지고. 고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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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야죠. 데이식스 댄스 댄스 다 같이. 데이식스는 댄스 댄스. 세븐티비. 나이스 나이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오늘 몰래. 다른 몰래. 남이 뭐라든지. 가자 가자. 제발. 호시 형도 그 자리에서 원샷을 맞춰. 좋아 좋아. 하나 셋. 됐다. 하나 둘 셋. 진짜 웃기다. 아 다 아는 노래다. 갑니다 자 재점. 아 여 나에서 보기 좋네. 안 길어요. 야 랩은 모르는데. 야 랩은 모르는데. 진짜 랩을 모르거든요. 우리가 매번 그런 모습을 봤지만 이렇게 빠르게. 어렵다고. 모른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맞는지 그러지. 제인이 도대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닌가. 나 가야겠는데. 우리 가자. 잔잔바리 갈게요. 문세현부터 갑니다. 문세현바스바나 오픈. 괜찮은데. 김동현 갑니다. 오픈. 너는 너무 맞지매. 너무 너무 맞지매. 마지막에. 얼마나 맞지매. 넋살 잡니다. 너의 내적 갈등. 그리고 기억할게.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진짜 나랑 비슷해. 진짜 나랑 비슷해. 동현이 형 아니면 저를 부르고 항상. 진짜 비슷해서. 신동현 씨가 들었기 때문에. 모든 순서를 종료합니다. 제가 적게 썼는데. 신동현 씨 봤어 봐. 오픈. 나는 너의 내적. 내적 댄스. 내적 댄스로 들렸어. 그래. 내적 댄스인가 보다. 내적 갈등보다. 너의 내적 댄스. 너의 마지막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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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마지막이듯이 즐겨. 아. 아까 간식 게임 할 때도 민규 그렇게 즐긴 거죠? 네. 제대로 즐겼어요. 그러니까 들리나봐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도데리 갑니다. 이 노래를 알고 있던 남자고. 데이식스의 팬입니다. 오픈. 어? 아 뭐야. 제목이야? 근데 이거는. 100% 확실해요. 너의 내적 댄스. 오늘이 마지막 날인 듯이 즐겨. 이게 확실해요. 무조건 확실해요. 우와. 만약에 이것만 다 정답이라도 원샷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승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제가 마지막 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 이게 지금. 오늘이 마지막이 늦이 즐겨. 마지막이 길막지 말고. 예. 길막지 말고. 앞길 막지 않을 테니. 아. 앞길 막지 않을 테니. 앞길 막지 않을 테니. 아. 한해 갑니다. 네. 오늘 오늘 원선 데이야 진짜. 아 그래요? 나 많이 들었어. 나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근데 형이 훨씬 더 많이 들었어. 한해 준비됐어요? 아 근데. 비슷한. 이게. 그런 건 비슷한데. 공손하네. 왜 겸손해? 왜 그래? 안 어울리려. 열 받아 진짜 너. 해놓은 게 많잖아. 한해. 5불. 오. 왜 이렇게 맛있었어. 구조가 이거야. 나는 너의 내적 댄스. 오늘이 마지막인 듯이. 나는 거 댄스. 막지 막지. 나는 테니. 막지 막지. 막지 막지. 반복구가 있었어. 막지 막지. 이게 막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랑 또 괜찮았어? 나도 좀. 막지 막지가 또 있어. 막지 막지 맞을 테니. 막지 막지. 반복구 같은 거. 막지 막지 나는 테니. 오케이. 자. 이제 원샷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맞힌 분의 원샷. 한해인지 도달인지. 키인지. 설마. 2차. 2차. 2차는 누굽니까? 눈 가려. 눈 가려. 눈 가려. 보여주세요. 안 해? 안 해? 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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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슛. 역시. 슛. 역시. 승진은 어려운 거다. 우리 세븐틴 잘 부탁드려요. 아. 오오오오. 잘할까. 오늘 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말 잡았네. 드름 regarding between backdad. 상의 날이고. 이게 뭐 거품 없이 demrai 잡은 거예요. 한해가 꿈꿔온 그런 스토리대로 펼쳐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 꿈이어야 하는데. 빨리 깨라 진짜. 빨리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악담을.